이 노래까지만 듣고 가자 알았어 근데 왜 나은 씨야? 그야 사랑하니까? 이 여자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김나은이라서 엄청 좋겠지? 떨리면서도 설레고 선배님 결혼하시게요? 아주 어미지간 남자야 결혼 준비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돈이래 너 주식해? 아니 ETF는? 그럼 따로 재테크는 안 해? 여기 바로 계약할 수 있죠? 이거는 우리의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나는 효율적인 것보다 후회 없이 하고 싶어 지금 뭔가 묘하게 덜컹거리는 것 같아 결혼 준비가 얼마나 고생길 아니 고행길인데 상견례는 기세 싸움이라고 있어 그 정도 기세는 있어야 초반에 기선제압 딱 집도 둘이 알아서 잘 구하겠네? 너 얄미워서라도 상견례에서 제대로 각점을 거야 남자친구분의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? 결혼도 돈을 태워요 진행이 돼 아주 시안포탄이 곳곳에 있어 우연히 봤는데 오빠 카드값이 내 상상 이상이더라? 내가 뭘 했을까?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됐어 나도 이제 몰라 아... 장난 아니다 그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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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